한국의 폴포츠, 껌팔이 성악가로 불리며 전세계에 주목을 받았던 파페라 가수 최성봉이 5년 만에 신곡 투나잇을 들고 대중에게 돌아왔습니다. 특히 그가 암투병 중에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성봉이 전하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박은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잔잔한 멜로디에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지친 마음을 위로합니다. 현재 암투병 중인 파페라 가수 최성봉이 최근 발매한 신곡 투나잇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희망을 향해 걸어온 최성봉 자신의 어린 시절과 삶이 투영된 곡으로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에는 혼자인 것 같은 외롭고 어두운 삶 속에서도 우리 곁에 누군가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10년 전 TVN 오디션 프로그램 코리아가 탤런트에서 뛰어난 성악 실력으로 준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린 최성봉은 5살의 어린 나이에 보육원에서 도망 나와 껌을 파는 등 고된 시간을 견디며 성장해온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당시 최성봉의 예선 출연 영상은 최단기간 유튜브 조회수 5천만 달성 등 누적 조회수 4억만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그의 감동적인 사연이 해외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한국의 폴포츠로 불리며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 씨는 이후 CCM 당신은 축복입니다. 아이프레이, 느림보 등 자신의 간증과 삶을 담은 앨범들을 발매하며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암 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 2월 두 차례나 숨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을 정도로 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서도 신곡을 준비하는 등 음악의 끈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투병 중에 신곡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최 성봉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동안 응원해준 많은 팬을 생각하며 고통을 이겨내고 노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와서는 받아요. 그걸 다시 보답하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고. 최 씨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하겠다며 힘든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이 곡을 듣는 순간이나마 안식을 취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